대림 정보문화도서관이 성인 심리치료 독서동아리 대림다방을 운영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를 위한 책읽기 동아리로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10명 내외를 모집하며 영등포구 거주자 또는 영등포구 직장인의 하나입니다. 오는 2월 7일부터 매주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운영되며 모임 시 매주 다방커피가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직장인은 도서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